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한 해의 오만 가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입니다. 한 해의 추억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60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히 분명치 못하다. 72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 같다. 84년생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61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기니 밖으로 나아가라. 73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62년생 밤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 늦은 귀가에 조심하라. 74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86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하면 부당하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동쪽에 좋은 일이 있으며 귀인도 동쪽에서 기다린다. 63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된다. 75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87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럽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는 하루다. 76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다. 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6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77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이를 이루게 된다. 89년생 주변의 친구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66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78년생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의 걱정이 있겠다. 9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라. 67년생 먹구름이 가득 채우고 있어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다. 79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다. 91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68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8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간다. 92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69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하루이다. 81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93년생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 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70년생 금전 관련한 사기에 걸려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82년생 주위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94년생 일의 처리 속도가 다른 때보다 바빠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오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71년생 오늘은 어떠한 선택도 좋다고 할 수 없다. 83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으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95년생 당장 판단을 하지 말고 사태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참여해주세요. 906년생 전업의 제의민의 제품들과 상태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